6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3도 등 31도에서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김진웅이었습니다. KBS KBS 제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자, 절기상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가 지났음에도 오늘도 많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래도요, 밤이 되면 불어오는 바람, 예전보다 조금은 선선해진 걸 느끼게 됩니다. 요즘 날씨 우리 정치권 상황 조금 비슷한 것 같죠? 22대 국회, 개원 석 달이 되도록 답답한 상황만 이어지고 있지만 비록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연기되긴 했지만 여야 대표회담 열리기 위한 실무 회동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오늘 28일에는 전세사기특별법 등의 민생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라는 조금은 숨통이 터이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잠시 후 핫이슈, 핫피플 코너, 또 2부의 거두절미 각서라고 코너에서 정치권 상황 다양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8월 24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경민 씨. 네, 처서가 지났음에도 꺾이지 않는 더위에 이번 주말에도 동해로 향하는 차량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으로는 총 36km 정차되고 있는데요. 경기권인 용인과 덕평휴게소에서 각각 5, 6km씩 막혔다가 강원권에서는 원주 분기점부터 8km 속도가 떨어집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쪽으로도 총 30km 정체인데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까지 한 번에 13km 지나기 어렵고요. 조양부터 동홍천까지도 10km 차간격을 좁힙니다. 충청권으로 향하신다면 1번 경부선 부산방향 천안분기점부터 천안휴게소까지 14km 정체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신탄진 앞두고도 8km 지나기 어렵습니다. 25번 논산천안선 논산방향 차령터널 앞두고 7km 힘겹고요. 35번 중부선 남이방향 서청주와 남이분기점 사이로도 5km 차간격을 좁힙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오늘의 키워드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빨간불이 켜졌다.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뉴스들입니까?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응급의료체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응급환자가 119 구급대를 불러도 20여 곳에서 받아주지 않는 현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 짚어봅니다. 국민들의 사회 참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도적으로 뉴스를 안 본대요. 뉴스를 안 봐요? 네, 사회 문제에 대한 이런 무관심은요. 민주주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지난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뒀는데요. 드라마도 이런 한국 사회와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청춘드라마가 사실상 멸종상태의 노인 현실 짚어봅니다. 첫 번째 빨간불 응급실, 이건 뭐 어제 오는 얘기가 아닌데요. 맞아요. 22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이마에 반창고를 붙이고 나온 모습이 보이는 라디오에 포착됐어요. 김 전 위원장은 새벽에 낙상사고를 당했지만 20곳 넘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절당했다는 사연을 전했습니다. 그랬다면서요. 이게 새벽 시간이면 병원이나 문을 닫으니까 갈 곳이 응급실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119를 불러서 간 거죠? 네, 맞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새벽에 잘못하다 넘어져서 이마를 다치는 바람에 8cm를 꿰맸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119가 와서 피투성이 된 사람을 일으켜 응급실에 가려고 119 대원들이 22군데를 전화했는데도 안 받아주더라.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인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참 실감이 가네요. 네, 김 전 위원장은 옛날에 다니던 병원을 겨우 찾아가서 신분을 밝히고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없었다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환자가 많은 거예요? 둘 다입니다. 우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당장 돌아오게 하는 건 어려우니까 정부는 현장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경증 환자를 병원이나 의원으로 분산하는 그런 추가 대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현장 의료진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로 강화한다는 거죠? 응급실 전문의의 진찰료를 2월부터 100% 가산했는데요. 이걸 추가로 인상하고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담 인력의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가 쏠리고 또 피로가 누적된 의료진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경증 환자를 분산하는 건데 지금 경증 환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보건복지부가 브리핑을 통해 밝힌 수치를 보면요. 경증 또는 비응급 환자가 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 95% 이상이 중등증 이하 환자라고 합니다. 중등증 이하가 바로 경미한 증상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증 환자가 응급실 대신 지역의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번 대책을 요약하면 첫째 현장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둘째 경증 환자는 응급의료센터 방문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또 셋째 환자의 응급실 체류 시간 단축을 위한 후속 진료를 지원하는 이런 세 갈래입니다. 네. 그리고 진짜 응급환자를 하더라도 딱 맞는 병원을 딱 바로바로 매칭시켜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응급환자 이송 또 전원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어요.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하기 위해 이송 단계 중증도 분류 기준이라는 거를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하고 광역 상황실에 신속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요.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 응급환자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작업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곧 추석인데 연휴가 되면 또 더 문제죠? 네. 추석 연휴 비상진료 대책도 가동합니다. 명절에는 가족 간 접촉이 늘고 또 지역을 이동하는 일이 많아서 최근에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데요. 평년보다 많은 당직 병원이나 의원을 운영하고 또 연휴 기간 응급진찰료 숙가 가산대상 기관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곳뿐 아니라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빨간불이 국민들이 뉴스를 안 본다 이거죠? 네. 올해 5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국민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 뉴스 이용과 회피 설문조사가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이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1%, 응답자 2,162명이 뉴스를 회피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일만은 아닌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이걸 주제로 대규모 심층 조사를 벌인 것은 처음입니다. 네. 뉴스를 안 본다고 답한 분들은 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응답자 중에 성별로는요. 여성 비율이 더 높았고요. 또 연령으로 따지면 50대가 많았습니다. 또 스스로 정치적으로는 보수다 이렇게 밝혔거나 경제적으로는 하층이다라고 응답한 이들이 뉴스 회피 비율이 높았습니다. 왜 뉴스를 안 보신대요? 네. 이분들은 뉴스를 일부러 보지 않는 건요. 분열적인 국내 정치와 연관이 깊어요. 뉴스 자체의 문제로 인한 뉴스 회피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뉴스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어서라고 하는 답변이 1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5점 척도 중에 3적 7,9점을 얻었거든요. 응답자의 63.9%는요. 뉴스가 보기 싫어지는 상황 1위로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슈가 너무 많을 때를 꼽았고요. 또 보고 싶지 않은 뉴스 1위로 국내 정치 부문이 44.1%였습니다. 언론 매체별로 정치 뉴스를 편향되게 다룬다. 이게 뉴스를 아예 안 보게 만든다 이거군요. 또 개인적으로 뉴스를 안 보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뉴스를 피하는 개인적인 이유 1위로는요. 스트레스를 받아서가 꼽혔어요. 그리고 이어서는 너무 많은 양의 뉴스가 쏟아지는 게 지쳐서 이런 응답이랑요. 뉴스를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뉴스를 어떤 식으로 회피한다는 거죠? 뉴스 회피자 76.3%는요. 채널을 돌리거나 다른 콘텐츠로 이동해서 뉴스를 피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뉴스를 회피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됐다. 또 감정적으로 편안하고 여유로워졌다라고 답했습니다. 스트레스 덜 받는 뉴스를 좀 많이 전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사본부 듣고 계신 분들은 채널 돌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뉴스를 사람들이 점점 안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번 조사를 시행한 연구진도 그 점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고 또 중요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유권자와 국민이 사회 참여 의지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허위 정보가 퍼지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요. 또 언론의 역할이 축소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결과들이 종합적으로 축적돼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선 우리 정치가 좀 달라져야 사람들이 뉴스 보면서 스트레스 덜 받을 텐데 마지막 뉴스 한국이 늙어가더니 드라마도 늙는다고요? 네. 14일 시작한 KBS의 수목 드라마 완벽한 가족의 주연은요. 중견 배우 김병철 씨 그리고 윤세아 씨입니다. 한 가족이 살인사건에 연루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이 드라마에서 50세, 46세인 두 배우가 부부로 나와서 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50세대를 겨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그보다 이틀 전인 12일 첫 방송된 E&A의 스릴러 드라마 You're Anna의 주인공 역시 베테랑 배우 손현주 씨와 김명민 씨. 이 두 분은 59세, 51세고요. 또 이달 10일 시작한 JTBC의 새 주말 드라마 가족 곱하기 멜로의 주인공은 51세 김지수 씨와 53세 지진이십니다. 각각 데뷔 32년 차, 25년 차 배우인데 가장 경쟁이 치열한 주말 드라마를 맡게 된 거예요. 그럼 드라마 한두 편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로 그렇다 이거군요. 네. 이 새 드라마의 주인공 배우 6명의 평균 나이가 51.6세거든요. 이런 드라마의 변화는 사실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연령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쭉 정렬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연령은 45.7세입니다. 1980년과 비교해 보면 당시의 중위연령은 21세였는데 30년 만에 2배 넘게 뛴 겁니다. 요즘은 청춘드라마가 아예 별로 없다 이건데 최근에 화제가 됐던 청춘드라마 뭐가 있어요? 최근 몇 년간 방송된 청년 소재 드라마는요. 2023년 반짝이는 워터멜론, 2022년 25, 21 그리고 2021년 그해 우리는 정도입니다. 흔히 청춘드라마라고 하면 10대, 20대를 떠올리겠지만 이조차 30, 40세대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 20세대가 볼만한 드라마는 거의 없어요? 네. TV보다는 아무래도 유튜브처럼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는 20대는요. 드라마를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아예 그 세대는 드라마도 잘 안 본다? 네. 또 20대의 인구 규모가 작아지고 또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20대의 사회적 입지가 좁아진 것도 드라마 속 젊은 세대의 존재감을 약화시킨 요인으로 꼽힙니다. 산업적으로 보면 드라마 시장 전체의 규모는 좀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드네요. 맞아요. 드라마 시장이 위축되면서 제작사나 방송사들이 드라마의 주시청층인 30, 40세대가 주인공인 작품을 주로 기획하고요. 또 신인 배우나 실력과 화제성이 검증된 중견 배우에게 큰 역할을 막히는 이른바 안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드라마를 통해 신인 배우가 탄생하던 공식도 깨지고 있고요. 네. 하긴 지금 뭐 50세. 이게 그리 많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맞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실 60대도 노인으로 보진 않으니까요. 이런 현상은 방송 드라마뿐 아니라 최근 공개된 OTT 드라마에서도 나타납니다. 노 웨이 아웃, 더 플랫의 주인공은 염정아, 조진욱 씨고요. 또 돌풍은 김희애, 설경구 씨. 화인과 스캔들은 김하늘, 비가 주연을 맡고 있는데 다 OTT 드라마입니다. 그렇군요. 네. 주간 큐레이션 여기까지.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보도 꼬이 계십니다. 12시 25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서 주말 날씨 또 현재 도로 상황 각각 알아보죠.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대부분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충남으로 소나기가 관측이 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으로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거센 비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양천 쪽과 영등포 쪽인데요. 이들 지역 지금 소나기 구름이 계속 지나면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이렇게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 밤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경남권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예상돼 소나기 양은 5에서 40mm, 경상권은 5에서 60mm가 되겠고요. 내일과 물에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은 열대야 연속 일수 어느새 34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8월 말까지도 열대야와 무더위가 밤낮으로 나타나겠고요. 그래도 다음 주 중반에 밤기온이 25도 밑으로 살짝 떨어지는 곳도 예상이 됩니다. 열대야의 연속 기록은 멈출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열대야와 폭염의 기세가 조금은 꺾일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무더위 감안하셔서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고요. 오늘도 최강온도 33도에서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을 살펴보면 서울, 세종, 대전, 광주, 부산 33도, 강릉 34, 대구 35도까지 오르는 가운데 오존 농도도 오후에 나쁘겠고요. 현재 울산과 전남의 오전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잠시 소나기가 내리면서 28도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날씨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난지나들목에서 한남대교까지가 특히 어렵고요. 반대 일산 쪽 잠실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긴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동작대교 부근에서 다른 곳보다 빗물고임이 심해서 감속 운전하시고요. 서울도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방향은 숭래문 방향으로 전차로고요. 이미 준비작업으로 통제 중이라 반대 방향 차로를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종로 일가와 을지로 일가 방향으로 행진도 예정돼 있고요.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으로 정체 절정 조금 전 지났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용인에서 양지터널, 좀 더 지나 호법과 이천 부근에서 각각 밀리고요. 강원 지역 만종분기점에서는 1차로와 갓길 막고 사고 처리 중이라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원주에서 새말까지는 12km가량 막히고요. 더 가서는 둔네터널 부근에서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원내부대표 초대해서 당내 현안 또 전국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국회의원 되신 지 한 석 달? 그렇죠? 그렇죠. 임기 시작한 게 5월 30일부터니까. 네. 그전에 방송 진행도 하고 정치적인 활동은 쭉 해오셨습니다만 의원이 되니까 좀 달라지죠. 뭐가 제일 달라지던가요? 제일 달라지는 거는 효능감,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정보. 바꾸려면 뭔가 정보를 충분히 취득을 해야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이런저런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의 현안 질의 한 번으로 어떤 이슈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이슈에 관련된 정보가 더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권한을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료 제출 요구권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경남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그 횡령 금액을 노동자들한테 기존에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시켜서 그 횡령 금액을 충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데. 뭐라고요? 너무 황당하시죠? 횡령한 돈을 메꿔놨는데 월급 준 걸 뺏어서 한다고요? 상여금 준 걸 뺏어서 하겠다는 이상한 결정을 이사회에서 했어요. 그걸 이사회에서 했어요? 네. 결정을.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와가지고 이게 정무위 소관사항이라 제가 국회 정무위니까 금융기관은 전부 정무위 소관사항이니까 관련해서 이거는 여러모로 봤을 때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사관계 사항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현안 질의를 했고 관련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한 달 상관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라고 사측이 노동자들한테 사과에 이메일을 보내기까지 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쓰라고 이런 데 쓰라고 국회의원 권한을 국민들이 주신 거구나라는 그런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서 서울서는 매우 보람 있는 석 달이었습니다. 제일 피곤한 건 뭐예요? 국회의원에 해보니까. 일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때 24시간 동안 언제 제가 필리버스터에서 저도 토론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표결을 또 해야 되니까 네. 준비해야 되고 국회를 떠나지 못하죠. 이런 일들은 참 필요한 일이지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도 듭니다. 조금 더 돌아가서 변호사로 활동하시고 방송 진행도 하시고 그러다가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결심한 이유는 뭡니까? 구체적으로는 실은 방송 진행을 하다가 예전에도 저는 정치활동을 했었는데 변호사하고 또 방송 진행하면서는 정치활동을 다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방송에서 하차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이 매우 저는 스스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언론 진행자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잘못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런 역할에 대한 평가보다는 어떤 정치적 이유가 많이 작용을 했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진행했던 방송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법정 제재를 했는데 그게 법원에 가서 다 뒤집어졌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건 정치를 통해서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할 정당이 민주당도 있고 그랬을 때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에 참여한 이유는 뭡니까? 저는 그때 저는 과거에 정의당에서 정당활동을 했었는데 정의당이 이번에 원내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 소위 왼쪽 민주당보다 왼쪽의 정치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 한국 정치 전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현실적 대안이 조국 혁신당이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과정에서 조국 지금 대표와 서너 차례 만나면서 지향,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정당이 그다음에 다른 정당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상의를 했는데 많은 부분이 일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두석까지 이른바 돌풍인데 예상했어요? 사실 최초에는 그렇게 예상을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선거 창당을 하고 인재 영입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잘하면 열다섯석까지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청선 이후에는 조금 주춤하죠? 지금 당의 지지도나 이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10% 초반 내지는 9% 후반 그러니까 10% 이쪽저쪽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1인 2표에서 정당 투표를 했을 때의 지지율과 그냥 단순 지지율, 지금은 단순 지지율 조사만 하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압도적인 스피커의 차이가, 그러니까 숫자의 차이가. 그렇죠. 숫자의 선거 국면에 저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170명이 넘는 민주당, 108명에 가깝게 있는 108명의 국민의힘의 스피커의 차이가, 활약의 차이가 큽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더 열심히, 더 선명하게, 빠르게 더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정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두석의 한계가 뚜렷하죠. 또 게다가 원내 교섭단체도 아니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안 도와준대요?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신다고, 며칠 전에 조국 대표와 예방을 하셨을 때 이재명 대표도 원론적으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몇 가지 수를 좀, 당 내부에서도 현실 정치에서 수를, 괜히 교섭단체대에서 조국혁신당이 더 국민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얼마 전에 조승래 수석대변인께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14개인데, 그러면 적어도 14명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14석이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거꾸로 뒤집어 보면 된다는 거. 그런데 두석이 없잖아요. 네, 두석이 없죠. 그렇다면 향후 재보궐선거에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두석을 더 얻을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공동교섭단체 두석 정도라면 조금 공동의 목표를 합의할 수 있는, 공동교섭단체를 할 수 있는 1인 정당들이 좀 많이 있죠. 3석짜리 정당도 있기 때문에 이들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 요건을 놓고 저희들은 10석을 얘기하는데 원론적으로 민주당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찬성을 하신다면, 그럼 몇 석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놓고 이야기를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원론적인 얘기 아닐까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 국민청원 한 달 동안 5만 명 이상 국민청원 하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다룰 수밖에 없는데, 지금 거의 7만 명 가까운 분들이 아직 한 달이 다 안 됐는데 청원을 해 주셨어요. 결국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에서 이 얘기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구체적으로 의석수를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조국혁신당이 다음 주에 당 지도부랑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워크숍 간담회를 전라남도 영광하고 곡성에서 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거기 가서 하십니까?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가 영광과 곡성에서 군수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당연히도 이 재보궐선거에서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정치적 선택입니다. 호남의 군수를 우리가 만들어내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저희들이 호남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 금정구에도 구청장 선거가 있고요. 강화도 군수 선거도 있습니다. 네 군데 정도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 현재까지는 있는데 또 몇 군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또 있을 수 있는 곳도 있다고들 하는데 저희들은 여기서 독자정당으로서 조국혁신당의 존재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좀 보여드려야 하고요. 특히나 호남 같은 경우는 실은 민주당 내지는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자치단체장이 반복적으로 쭉 당선이 되면서 지역 내 기득권 부자가 고착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당 독재죠. 그래서 경쟁이 지역을 살리는데 경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후보를 낼 곳에서는 내고 연합할 곳은 연합하고 후보를 내지 않을 곳은 안 낼 겁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옛날 그냥 시샛말로 독고다이처럼 이렇게 할 생각은 아니고요. 다만 호남은 경쟁이 필요한 곳이다. 그게 지역을 발전시킨다라는 판단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물론 1인 2표의 정당 투표이긴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의 득표율이 제일 높았잖아요. 그랬습니다. 그 효과가 이번에도 나타날까요? 저는 물론 저희들이 조직세가 무척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당에 비하면 조직세가 옅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번 주에도 곡성에 내려가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후보 좋은 후보를 이렇게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기대감은 그때 묻지 않습니다. 총선 때 조국혁신당이 그런 바람이 불었지 지방선거도 조국혁신당이 재보궐선거에도 군수선거에도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낸다고 기대감을 어떻게 실질적인 지지로 끌어낼 거냐는 저희들이 가진 과제로 보입니다. 네. 지난 일요일에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랑 최고위원들 몇 면을 보니까 한 명 빼고 다 영남 쪽이에요? 네. 그것도 뭐. 그래서 이제 호남 홀대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호남 홀대론 이런 구도로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호남 정치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장목을 합니다. 저희들은. 호남 정치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지역의 기득권화된 지역의 호남민주당. 사실 여의도 민주당과 호남민주당은 조금 다릅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호남에서는 기득권이죠. 네. 기득권입니다. 이 기득권과 경쟁할 수 있는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게 그러다가 국민의힘한테 어부질이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건 수도권이나 다른 데는 그럴 수 있는데 호남은 안 그렇거든요. 어부질이 없습니다. 경쟁이 지역발전이고 정치혁신에 식음적이다. 알겠습니다. 정치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가보면 지금 국회 개원식도 아직 못했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모습이 물론 최근 들어 조금 여야 대표회담도 한다고 그러고 28일 날 민생법안 처리도 한다고 그러고 조금 그런 변화가 있지만 지금 국회 문 열고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 보여준 모습은 야당은 그냥 밀어붙이고 필리버스터 맞고 법안 통과시키면 바로 또 거부권 행사하고 어찌 보면 좀 소모적인 그런 일들이 정말 거의 석 달 내내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실은 대통령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 그리고 좀 진지하게 논의를 여당이 책임 있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 정도를 좀 하셔야 돼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거부권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타개책을 좀 내오셔야 됩니다. 그 하나의 식음석이 사실 체병 특검법이거든요. 본인은 제3자 추천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국민들이 보면 같기도 아닌가? 낼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법안을 정확하게 내셔야 그 법안을 놓고 구체적으로 제3자 추천 그다음에 수사의 시간, 수사 기간, 범위 그다음에 브리핑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는 하죠. 그런데 원래는 사실 내일 양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셨어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수년 됐지만 그 전에 안을 내놓고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마치 할 것처럼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지지효과, 정치적인 이벤트 효과만 논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진지하게 또 야당과 논의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럼 수직적 당정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와 디올백 무혐의 관련해서 이분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고 문장을 맺지를 못하세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무혐의 처분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알고 계신데 눈높이 문장을 못 맺고 그냥 법리와 팩트 이야기하시고 자세히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회피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회가 먼저 이 막힌 국면을 뚫어야 되는데 진지하게 여야가 함께 이 막힌 국면을 뚫기 위한 노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구나.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쪽에 요구를 쭉 하셨는데 조금씩 시각을 바꿔서 보면 물론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문열자마자부터 재상병 특검법 내고 거부당하면 또 내고 거부권이 예고돼 있는데 방송사법 하나하나 다 밀어붙이고 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25만 원도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국회 문열자마자 민주당이 먼저 그걸 선택했어야 옳았느냐. 오히려 국회 문열자마자 좋다 지난 총선 때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건가 한번 풀어보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민생과 경제를 위주로 하는 정치 위주로 좀 풀어갈 수는 없었느냐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국회가 지금 총선 민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가 사실 우선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고요. 야당에게 192석을 국민들이 허락하신 192석을 부여한 이유는 실제 거부권 정부로 이렇게 거부권을 조자룡 헌칼스드 쓰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고 사실은 거의 정치적 탄핵에 가까운 경고를 국민들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거부권과 관련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사실은 거의 그대로 또는 조금 더 진전된 형태로 지금 야당이 힘을 모아가지고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저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지하게 그럼 논의를 해보자라고 그 이슈에 대해서 협상의 장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논의를 안 하세요. 역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비판의 화살을 돌리시는데 그러니까 총선 민이 야권에게 192석을 줬으니 그 국민의 뜻을 받아서 우리 야권이 하고자 했지만 거부당했던 걸 다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얻은 게 없잖아요. 저는 이 과정이... 얻은 게 있나요? 저는 대통령께서 변화해야 될 변화하고 국정의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상실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계속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는 거다? 네. 결국은 변화하게 될 거다? 저는 결국은 변화하게 될 거고 그 변화의 물꼬를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여당이 국회 안에서 좀 진지하게 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야당들과 머리를 맞대는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상임위원회도 지금 여당 쪽이 상임위원장을 하시는 상임위원회는 회의 자체를 자꾸 안 여세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긴 그렇더라고요. 지금 외통위는 한 번 열었고요. 국방위도 한 번 열었고요. 정무위 같은 경우도 제가 소속돼 있는 정무위 같은 경우도 사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있죠. 국민권위견에. 그다음에 김북장 사망 사건 있죠. 알겠습니다. 팀에프 사건 있죠. 독립기념관도 있어요. 그런데 회의가 안 열려요. 제가 야당 의원을 모셨으니까 야당의 비판적인 의견들로 자꾸 질문하는 거지. 사실 지금 여당이 제대로 여당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너무 지금 당연한 얘기고. 한동훈 대표가 대표된 지 꽤 지났는데 존재감이 너무 없다. 역할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도 저도 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나마 민주당의 전당대회 끝나고 여야 간 대표회담을 지금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씩 거기서 정치 복원이 되길 기대해보고요. 그러나 그나저나 생중계하자는 요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민주당 의원은 아니시지만. 저도 이제 진행도 해보시고 저도 진행을 해봤지만 생중계하는 건 토론이죠. 회담과 토론은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론의 과정과 논거를 통해서 그 과정을 국민들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저 말이 맞고 저 말은 공통점이 있고 저건 분명한 차별성이 있구나 하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주는 거라면 회담은 결과를 내줘야 됩니다. 협상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면이 당내에서 이거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둘 간의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결과를 내와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혼동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좀 진지하지 않은 태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도 하시고 회담도 하시죠.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변화 거부권 정국의 반복을 탈피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안은 한동훈 대표도 스스로 말씀하셨던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서 최혜병 특검법안에 대해서 해법을 좀 내오는 것. 이런 거는 사실 공개토론에서는 못합니다. 해법 내오는 거. 사실 비공개 회담을 통해서 해법을 내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말 9월 달이면 추석인데 민생경제 너무 어렵습니다. 민생경제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합의해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쟁 중단 선언하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제1성이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실은 뭐가 정쟁이고 뭐가 정쟁이 아니냐에 대한 각자 주관적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보여주기 내지는 회담 전에 기싸움, 삿밭싸움 하는 거잖아요. 삿밭싸움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본령은 아닙니다.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쟁 중단 선언이 여야 대표 회담의 주요 논의 주제는 아니고 실제로 민생과 거북권 정국을 뚫어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내오는 것이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하고도 또 만나자 그랬잖아요. 진검다리죠. 사실 여야 대표 회담이 어찌 보면. 그걸 통해서 여야 영수회담 내지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이런 모임들이 계속 이어져야죠? 이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정치력을 기대한 만큼 발휘하고 있지 못하면서 한 대표랑 합의해도 이거 정부 쪽이 안 움직이면 어떡하지? 하는 실제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함께 움직이겠다는 의지라도 보이려면 당연히 대통령도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부터 쭉 얘기 나왔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정 협의체에 비교섭단체도 포함이 되거나 교섭단체 아니면 안 된다. 과거에 좀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야정 협의체에 민생협의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좀 정치적인 사항을 뒤로 빼고. 민생여야정 협의체를 한다면 그 민생여야정 협의체에 교섭단체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야 6단과 함께 민생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위한 교섭단체 논의를 저희들도 시작할 수도 있다. 네.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 만나겠다 만나고 싶다 계속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조국 대표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법무장관 시절 그리고 조국 대표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우선 장관으로 안 됩니다.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수사로 이어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 만나게 되면 무슨 얘기가 오갈까요? 저는 단골 떠나서 우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는 조 대표님도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냥 전국 현안에 대한 논의로 바로 갈 거다? 하긴 그러네요. 네. 뭐 거기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 아마 저라면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님과 좀 분리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김건희 여사 가방 관련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일단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를 했는데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오든지 이거 수사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결론을 내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분들이 보였던 태도 그리고 대통령이 왜 이창수 전주지검에 있던 분을 왜 서울로 올렸는지 등등등. 그리고 이원석 총장 주변에 있는 부장들을 전부 싹 손발을 다 뗐잖아요. 이렇게 해왔던 것으로 봐서는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다고 그냥 종결을 지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계속 내지는 기소 의견을 내도? 내도. 저는 오불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면죄부를 주는 하나의 절차로 전락하거나 심지어는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검찰의 분위기로는 그대로 그냥 무혐의 결론을 밀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됩니다. 그럼 결국 특검밖에 없습니까? 공수처 수사가 하나 있기는 한데요. 지금 공수처 수사. 공수처장은 원칙대로 한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알선수재 혐의로도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알선수재 혐의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공수처 수사 공수처 내부가 이게 예전에 나왔던 드라마 비밀의 숲처럼 이 수사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일부 공수처 검사와 이 수사를 계속 막으려고 하는 공수처 내부의 알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수처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나저나 조국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 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출석하나요? 뭐 오라면 갑니다. 지금까지 오라면 갔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형사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때 저희들이 이때가 또 국회 정기 국회 시즌이거든요. 오라고 한 때가. 가장 바쁠 때인데 조국 당대표실을 비워놓고 있을 테니까 전주지검에서 출장 조사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핸드폰까지 걷지는 않겠습니다. 출장 조사 요청입니까? 그냥 당부입니까? 요청 드리는 거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걸 못하겠다 하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조국 혁신당의 신장식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칩니다. 최진희의 꼬마 인형 잠깐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 2부 마칩니다.